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권 퇴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비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이라는 인물과 연결된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는 김영선 전 의원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 씨이며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정치인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 깊이 개입했고 영향력을 키워가며 국민의힘 당무와 공천까지 개입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정황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땡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없다면 명명백백 밝히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과 비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나라인가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국정농단을 끝내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본인들의 죄를 덮으려는 국정농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이제 끝내자는 국민적 요구를 모아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정권 퇴진에 앞장설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을 미루며 차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합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낸 동성 부부에게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과 관련해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며 반려한 것입니다.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민원을 제출한 또 다른 민원인에게는 민원 제목이 달리 기재되거나 통보가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묵살하고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건강보험공단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성 부부의 사실혼과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니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기준을 더 만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반려해놓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을 미루려는 행정처리로 동성 부부, 성소수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행위 그만두시고 행정기관답게 지금 당장 법대로 집행하십시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